남성이 수많은 강아지들에게 파묻혀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곳은 전문적으로 골든 리트 리버들을 보육하고 있는 농장으로 평소 골든 리트 리버를 너무 좋아하는 남성이 이곳에 오기 위해 독일에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농장은 남성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기로 결심하고 수많은 골든 리트 리버들을 품에 안겨줬으며 덕질에 제대로 성공한 남성은 천국이라도 온 듯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내내 행복해했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